오케이. 그래서 혜리가 20 하기도 했고 20 열심히 해왔습니다. 여섯 문장. 어려웠던 거 있나요? 기억에 남는 어려웠던 문장. 쓰기 어려웠던 거 있나요? 어떤 동물 이름이 어려웠나요? 기린이 영어로 뭐죠? 그렇지. 드랍. 또? 또 어떤 동물? 오케이. 그래서 저것은 원숭이인가요?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오케이. 그래서 그랬더니 Yes, it is. It is a monkey. Yes, it is. 음? Is that a lion? Is that a lion? 그랬더니 이번엔 아니네요. No, it isn't. It isn't a lion. No, it isn't. 아, 그 한국인은 어떤 동물이냐? 원숭이 맛있게 맛있어. 맛있게 맛있게 맛있어. 그럼 호랑이에요. 예. Is that a lion? Yes, it is a lion. 호랑이인데? 네. 네. 그래서 그건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셀 수 있어 없어 it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마리야 여러 마리야 그러면 it is tiger가 아니고 it is a tiger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다른 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것은 길이인가요? 아니 아니 안 붙인거에요 그냥 가방이 없어요 주머니에 넣는거에요 뭐라고? 그렇지 is that a giraffe? 또 아닌가봐요 no it isn't a giraffe no it isn't it's a zebra it's a zebra it's a zebra 잘했네요 이것 이란 뜻이니까 어디 있는거고 가까이에 있는거고 그래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라고 해서 this 그 다음에 death의 뜻은 뭐고 저것 이니까 얘는 어디 있는거다 멀리에 있는 것이다 사자가 가까이 있으면 되겠어요 무섭게 그쵸? 멀리 있어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is that a monkey 만약에 is that a monkey 였다면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 끝에다 물음표 쓰라고 하겠어요 마취표 찍으라 하겠어요 오케이 왜냐면 that is는 묻는 느낌이 들지 않죠 그리고 that is a monkey의 뜻은 저것은 저것은 원숭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쵸? that is는 묻는 느낌이 들지 않으니까 그쵸? 됐습니까? 근데 that is를 뭐로 바꾸면 그쵸? is that 이렇게 바꾸면 저것은 뭐뭐니? 라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래요 B동사의 뜻이 뭐랑 뭐가 있는데 붙지 않는 문장일 때는 그쵸? 여기서 묻는 문장이니까 저것은 뭐뭐니? 라고 is that 뒤에 어떤 것 몇 개 무슨 씨 몇 개 is that 뒤에 무슨 씨 몇 개 무슨 씨 몇 개 이름 씨 몇 개 한 개를 넣으면 저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is that a car is that a car 저거 자동차니?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물어봤는데 원숭이가 맞으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 OK yes it is monkey가 아니고 yes it is a monkey 자 영어는 우리말하고 다른거 이런거를 규칙을 지켜줘야 된다는 점이 있어 OK monkey 무슨 씨인데 이름 씨인데 몇 마리라서 그러니까 열 대 O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OK 근데 그 다음에 is that a lion? 라이언이니? 라이언이니? 라고 부르는데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no it isn't a lion 계속해서 빼먹고 있어 지금 no it isn't a lion isn't는 뭐랑 뭐가 같으신 거예요 그렇죠 is not is만 있으면 이다인데 이렇게 아니다가 된거죠 라이언이 아니다 그런 다음에 it's a tiger 그것은 뭐다? 호랑이다 it's는 뭐해주는 말이에요 그렇죠 it is a tiger 그것은 tiger 이다 맞죠? 어 어 그 다음 거 뭐 똑같아요 is there a giraffe? no it isn't a what is it? it's a giraffe 됐습니까? OK 배우 잘했습니다 네 굿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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